안녕하세요 두뇌 충전 다른 그림 찾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0초 동안 다른 그림 3개를 찾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집중하세요 60초 남았어요 30초 남았어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럼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눈을 크게 뜨고 두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눈을 tea 소리 词 τη교 학습 학습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그럼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세 번째 문제예요. 포기하지 마세요.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그럼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네 번째 문제 풀고 뇌세포를 살려보세요. 6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30초 남았어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럼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 천재가 될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60초 남았어요 30초 남았어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럼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다섯 문제를 다 풀었어요 많이 맞히셨나요? 집중력, 기억력, 인지력 향상에 좋으니까 자주 찾아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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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